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1년도 5월에 국내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구글 투명성 보고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면에서 한국은 단연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한국은 2387건, 프랑스는 657건, 미국은 596건, 독일은 409건, 일본은 185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가 다른 나라들이 훨씬 큰 점을 염두에 두면 한국의 콘텐츠 삭제 건수가 엄청나게 높은 월등한 세계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에 해당합니다. 삭제 요청 콘텐츠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5만 4,330건입니다. 2위인 프랑스의 657건에 비해서 무려 83배나 많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구글은 35%는 수용하지 않고 65%만 수용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사기업에게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최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삭제당했다고 복구된 사건이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직 의사가 우리 방역의 논리적 허점을 지정한 영상이 또 똑같이 삭제당한 일이 또 벌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독재 국가에 가까울수록 권력이 반대하는 주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권력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은 전체주의 국가에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국가가 독재일수록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점잖은 황교안 전당대표가 아주 화를 심하게 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튜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제 애국동지 조슈아님 부인의 장례식장의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애국투사 조슈아님의 아내가 이 정권의 괴롭힘 속에서 작고하셨습니다. 분노하며 애도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을 제가 운영하는 황교안TV의 황교안일기 코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영상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저의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나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조작되기 일수입니다. 댓글수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댓글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조작과 농관, 조작과 농관. 요즘 많은 우파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거나 삭대되기 일수입니다. 유튜브를 상대로 저는 소송을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황교안 전당대표 정도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신우 문화일보 고문이 1월 10일 날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 내년 대선은 괜찮을까라는 그런 갈름을 올렸습니다. 그 갈름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튜브 권순알 tv는 전 동화일보 편집 부국장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입니다. 유튜브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담담한 그런 팩터만을 전하는 그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이라서 경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배기를 하여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있음을 침작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도 노란 딱지 이른바 광고 검지는 그나마 약한 방법입니다. 아예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시청자들이 보는 영상을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대개 추천 동영상이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영상 가운데 80개는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원되는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보통 시청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차단시켜서 특정 정치 집단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아예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병호TV는 2020년 9월 재금표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통해 가지고 추천 동영상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100개 정도 100명이 볼 수 있는 것을 지금은 20명을 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황교안 전당 대표가 법조인으로서 아주 심각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그런 자유에 속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자유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재산의 문제라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9시에 실시간 방송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9시 공병호 오후 9시에 그러니까 kbs나 mbc가 9시 뉴스를 하는 그런 시간대에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그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가 네시아 감사합니다.